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동구 범일초등학교 앞입니다. 김문님 같은 차량 들어가고 나가고 한대 같은데요. 범일초등학교 앞입니다. 좀 더 합대해 보겠습니다. 범일초등학교 앞입니다. 동구 범일초등학교 앞입니다. 동구 범일초등학교 앞에 게시판입니다. 촬영 들어갑니다. 동구 범일초등학교 앞에 게시판입니다. 붙인 지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림 그리는 사람 부동산에서 그리는 거 하여튼 그림 또 스케치 한 사람이 있네. 스케치 별 teeth 두 bunlar marks 오늘utter 한번ёл 다행히 도구 범일 fresh 氣候 부산시 동구 범일초등학교 앞입니다. 범일초등학교 전셋방은 똑같은것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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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것입니다. 여기 똑같은것입니다. 정지약 보시면 됩니다. 관심있는것은 정지시켜서 보시면 됩니다. 이곳으로서 범일초등학교 앞 부동산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범일초등학교 앞 끝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